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원의장 후보가 된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은 217표를 확보하지 못해 최종 투표는 연기했지만 하원의장이 될 건 분명합니다. 하원의장으로서 첫 번째 사안은 이스라엘 지지 결의안이 될 것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연방정부 폐쇄를 막는 방안 찾기입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군 공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지를 석방할 때까지 가자지구의 물과 전기 식품 공급을 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몇 주일 있으면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으로 세계가 안정을 찾을지 혼란에 빠질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에 도착해 이제 방금 조금 있으면 기자회견을 시작을 합니다.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연단을 두 개를 놓고 지금 나란히 섰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정치인들의 비방도 이어지고 미국 내 증오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미 전국에서 무슬림과 유대인 종교 시설에 대한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미국 CEO들이 하버드대학 측에 친 팔레스타인 성명을 발표한 학생들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블랙리스트 작성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학생들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비난한 학생 그룹들이 주춤합니다. 또 하마스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대응을 비난한 뒤 이미 다 된 것 같은 일자리를 잃은 뉴욕 유니버시티 법대 학생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때 절친했던 벤자민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무방비를 비난하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네바논 헤즈볼라를 무척 똑똑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쟁자인 디산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발언을 곧장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준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주의 시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전기와 식량, 의약품의 통로를 끊는 민간인 공격은 누가 해도 전쟁 범죄라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6명의 공화당 하원이 하원의원들이 신분 도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지 산토스 공화당 의원 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잡지 포브스에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포브스가 자신을 400대 부자 리스트에서 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미국에 많은 중요한 뉴스들이 있지만 지금 그 중요한 거의 중요한 모든 뉴스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될 것인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를 침공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받은 고통을 어떻게 응진을 할지 그게 이제 중동 지역과 세계에 안정을 줄지 혼돈을 줄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미국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앤터니 블링켄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가서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감성적인 그런 미팅을 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그 생존자들을 만나서 서로 허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앤터니 블링켄 국무장관은 주이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친아버지도 주이시고 어머니도 주이시고 스텝바더도 주이시고 할아버지도 헝가리계이거든요. 그래서 헝가리 대사도 지내셨고 친인척 가운데 이제 전부 그런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한 주이시계입니다. 앤터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지지를 받고 했었던 부분은 자신의 스텝바더가 친아버지도 헝가리계 주이시지만 주이신데 그 당시에 한 900명의 어린이들 가운데서 홀로코스트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본인의 스텝바더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이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파견된 사람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데 의견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현재 2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얼만큼이나 인질로 하마스로 잡혀가서 어디 지하에 갇혀 있는지 그 정확한 신원과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를 지상군으로 보내서 침공을 하고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일단은 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가자지구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한 500명 이상이랍니다. 미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잖아요. 유엔에 일을 하는 사람, 비영리기구에서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젊음을 바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피를 시켜야지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무장관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요르단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아래 그리고 또 바로 아래, 가자지구 아래에 있는 무슨 이집트라든가 그런 여러 나라들을 또 이제 방문도 하고 요르단의 킹도 만나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을 어떻게 통로를 열어서 가자지구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터키 쪽으로 나온다든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16년 동안 터키는 이스라엘에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가자지구 봉쇄에 도움, 헬핑핸드를 줬죠. 그런데 터키도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미국 어느 정도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국익에 그것이 맞기 때문에 터키가 그 같은 협조로 해서 봉쇄를 했는데 사람들이 빠져나오려면 가자에 무슨 서쪽에 있는 바다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하니까 문을 조금 열어줘야지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요즘에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많이 대화도 하고 에브라함 어코드 같은 거 하는 것이 경제를 통한 서로의 이득을 취하면서 뭔가 과거의 적대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집트도 많이 이집트도 이집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다면요. 이스라엘을 많이 도왔었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집트도 앤터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방문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아주 대대적인 지상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정부 내각을 새로 구성을 해서 야당 지도자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벤자민 네탄야오가 사법부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해서 막 국방장관이 거의 반발을 해서 해고될 뻔했잖아요. 그 국방장관 벤자민 네탄야오 야당 지도자 그리고 이제 다른 두 사람 5인 위원회가 있어서 새로 구성을 전시체제로 구성을 한 겁니다. 내각을. 벤자민 네탄야오가 말은 굉장히 강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큰 전쟁을 치러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징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훌륭한 총리들도 전쟁을 치르고 나면 다 그 자리에서 결국은 물러나오게 되더군요. 벤자민 네탄야오가 모를 리가 없고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정부를 그렇게 구성을 해서 본인이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까지 둬서 어떻게 하면 하마스를 완전히 갈아버리고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하마스를 갈아버리고 제거해버리려면 하마스가 안에 들어있는 그 가자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가자로 들어가면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전시정부를 내세웠고 벤자민 네탄야오는 세계가 아는 것처럼 무슨 국민이나 국가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파워를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같은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몇 주일 뒤가 되면 세계와 미국과 이스라엘, 가자, 팔레스타인인들은 아 이게 안정이 되는가 오일값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러느냐 아니면 굉장한 혼란으로 빠져나가는가 하는 것을 몇 주일 안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그쪽의 국경에 지금 전부 모든 전투력은 다 대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연료, 식품, 의약품은 인질을 석방할 때까지 우리가 주지 않겠다. 이건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마스가 지금 인질 잡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인질을 인질 한 명당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는데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을 줄 알면서 계속 안 주겠다. 그 안에서 죽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은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가자의 팔레스타인 일반인들이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친다는 목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막 숨져가는 것을 볼 때 세계의 여론은 이스라엘로부터 등을 돌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심지어 북쪽에 이제 레바논이 있잖아요. 그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 그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다 피난 가고 있거든요.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가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다 형제인데 이를테면 헤즈볼라도 여기에 이스라엘이 좀 너무 심하네 가자지구에 이렇게 해서 뭔가를 들고 일어서면 그 사람들도 위험해지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대피 준비를 하고 있고 대피를 하고 있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은 갈 곳도 없는데 집을 잃어버려서 수십만 명이 길을 지금 떠돌고 있고 하는 상황에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가 있는 거고요. 오늘 제가 이것이 이 전쟁이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막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온통 모든 신문과 방송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고 지금의 초점은 벤자민 네탄야오가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갈 것인가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러나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사륙을 했잖아요. 그 공격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현상 유지. 벤자민 네탄야오가 그동안 주장을 했었던 그냥 우리가 테크놀로지 아주 강한 장벽만 세우고 그 사람들 도관에 든 쥐처럼 가둬두면 우리는 해피하게 살 수 있어. 그 같은 개념을 그 현 상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이거 이코노미스트의 지정입니다. 그래서 중동과 세계가 몇 주일이 지나면 혼란에 빠질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잔혹한 행위를 당하고도 평화적인 기반을 마련할지 이걸 이제 벤자민 네탄야오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하마스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그 심각성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두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1200명 이상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 1400명 이상 합쳐서 부상자는 1만 명도 넘고 그런데도 돈과 어떠한 무언가를 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적대감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깨졌던 그 순간이 하마스가 불도저로 울타리를 펜스를 뚫고 자전거 같은 것을 타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 야 이 적대감을 누를 수가 없구나. 아무리 아무리 감옥처럼 벽을 쳐놔도 인간의 그 자유 영혼은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가둬놓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가자지구 사람들도 압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범위로 과연 하마스를 잡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포함을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이 당에서 억울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총격과 보복에 대한 욕구를 누그러뜨리는 자제력이 있어야지 되고 그 같은 책임을 져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마스의 공격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 모사드가 그 미국 다음으로 강하다는 정보기관이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나라와 국민을 다치게 했는데 이번에도 뭔가 섣불리 과격하게 하마스를 잡는다고 하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희생만 더 나게 하면 이건 두 번째 실수로서 이스라엘의 치명타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깊고 깊은 공격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만족을 주지만 그러한 것들은 발작과 같아서 이미 국방장관이 인간 동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발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하마스를 아이시스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평소와는 다른 이스라엘에 대한 완벽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국의 BBC 방송은 하마스를 테러그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오늘 한 기사에서 왜 우리는 테러그룹이라고 하마스를 부르지 않는가 영국 정부로부터도 비난을 받으면서 하는 글을 썼던데 하마스는 하마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어쨌든 가자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뽑은 당이니까 하마스 파리 하마스 정당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깨지는 게 세계에 좋습니다. 그런데 하마스를 깨뜨리려면 도망갈 곳이 없는 옆에는 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도망갈 곳이 없는 2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가난한 사람들 어쩌라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면서 하마스를 깬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하마스의 계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제력을 발휘를 하는 게 이스라엘의 이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가전이 왜 위험한가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도 봤고 그렇게 가난한 지역에 다닥다닥 붙어있고 난민촌이 형성돼 있고 길어질 겁니다. 지상전이 들어가면 그리고 언제까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처럼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겠죠. 이스라엘의 미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슈멀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그제였던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하마스를 강하게 비난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불만을 접수하고 그 뒤에 중국의 외교부도 약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균형을 맞추면서 다시 한 번 하마스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이런 것을 강하게 보여줄 텐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다. 인구가 적은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성서적인 것도 있지만 그게 이스라엘 정체성의 강함인데 그 강함이 우리 생명 이스라엘인 생명에만 그렇다면 니네들은 동물이잖아 휴먼 애니멀이잖아 그러니까 애니멀처럼 당해도 돼 이렇게 할 때 세계가 어느 기간까지 그걸 바라볼 것인가 지금은 국민들도 국방부도 다 벤자민 네타냐우를 싫어했었지만 모였습니다. 36만 명이 넘는 예비군들이 세계 각 나라에서 미국에서 어디서 아시아에서 전부 예비군을 부름을 받고 갔잖아요. 그런데 예비군은 사실은 많기는 하지만 전투에 투입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예비군도 지원 부서라고 할까요. 그 정도는 돼 있고 이렇게 하나로 나라를 모았지만 그렇지만 네타냐우는 언제나 조국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에서 네바논 쪽에서 헤즈볼라가 어떻게 하마스를 도우려고 하고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렇게 되면 뭐가 잘못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들어오면 정말 골치 아퍼집니다. 이건 아무리 아무리 이스라엘의 매파 미국의 매파라도 이란이 다시 여기 전쟁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 중동 제5차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사실 좋은 선택이라는 게 없죠. 전에도 이스라엘군을 철군을 시켰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가자지구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또 이스라엘이 이기면 뭐합니까. 거기서 또 하마스를 다 부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하마스가 나오는데 하마스도요. 딱 두 종류입니다. 가자지구 안에 있는 하마스와 가자지구 밖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마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가자지구 내부에 있는 지도자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하마스 지도자들을 좀 어느 때는 경멸합니다. 본인들은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무슨 다른 카타르 이런데 별 다섯 개 있는 호텔에서 편하게 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도 해외에 있는 하마스 사령관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이 가자지구 내부의 하마스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지독합니다. 그 지독한 하마스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어디선가 또 들어간다니까요. 어디선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백을 누군가는 또 메울 것이고 그러므로 이코노미스트는 결국은 팔레스타인과 함께 사는 삶의 조건을 생각하는 길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개협력 내리고 그리고 이제 수색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가운데서도 하마스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협조도 받고 하마스 수색도 하고 아랍에서도 좀 좋은 중재자를 조금 찾아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동맹이 이제 지금 에브라함 어코드 같은 거 죽이지 않고 하마스를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잠재우고 잘라내고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세계의 질서가 다시 정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와 이란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사우디 왕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우디도 지금 에브라함 어코드에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란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차피 벤자민 네타냐우는 이번 전쟁이 끝나면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장기적인 평화 모색을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하마스로부터 이만큼 당했기 때문에 국경에 장병만 세우면 장병만 세우면 인간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은 그 설계사가 벤자민 네타냐우고 그 설계가 비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벤자민 네타냐우는 이제 전쟁이 잦아들고 그리고 나면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권을. 예를 들어서 용키프 전쟁 이후에 그 훌륭했다는 골다 메이어도 총리 자리를 내놨고 82년과 2006년도 두 번의 레바논 전쟁 당시에 총리들도 전쟁 끝나고 이제 한 1, 2년 있으니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타냐우도 어차피 같은 운명이니까 이번에 네타냐우와 같이 합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섯 명, 네 명이 있네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만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뉴욕타임스의 칼럼 리스트는 정말 인권, 인권을 생각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이제 칼럼을 길게 썼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한 문장 정도만, 한두 문장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마스 비난은 바탕에 다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마스가 그렇게 강해진 데는 이스라엘의 오만과 실수 이런 잘못된 처사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하마스에게 이번에 당했다고 똑같이 더 강하게 갚는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가자가, 이분은 이제 뉴욕에 뉴욕타임스에 쓰는 글을 쓰니까 뉴욕의 크기는 반 정도 되고 인구는 220만 명인데 그 절반 인구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들이 숨져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 다 아는 겁니다. 왜 하마스라는 극단적인 그룹이 이렇게 커졌는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역대 이스라엘 총리 4명이 가자를 침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도시 전투는 어디서든지 다 악몽입니다. 미국도 많이 겪었어요. 무슨 판루자 등등. 러시아도 겪었죠. 등등 해서 막대한 민간인 사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인이 도망치기가 힘듭니다. 이 가자지구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어린이들에게 이스라엘 어린이들 베이비들 40명이 거의 처형식으로 숨진 것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인간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어린이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게도 동일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들의 삶의 무게는 똑같다. 이스라엘에만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가자지구 인간의 생명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이 당했으니까 갚아야지 하고 가자지구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인간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의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나침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쪽의 고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나침판은 깨지고 인간성도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도 주의 씨입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도요. 음악 레이브 축제에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그 총을 쏘고 했었던 그 일은 세계가 잊지 못할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이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의 전기물 의약품 이런 걸 끊은 것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누가 하든 전쟁 범죄다. 왜 하마스가 하면 전쟁 범죄고 이스라엘이 하면 전쟁 범죄가 아니냐. 주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 어린이 하마스의 행위로 인해서 왜 처벌을 받아야지 되는가. 그 사람들은 날마다 생활필수품 빵을 얻으려고 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야외 감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 아닌가 비밀도 아니다. 극단주의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그 같은 행위는 폭력의 순환을 지속시킬 것이다. 이게 주의 시인 머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 털이블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미국의 정치 뉴스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고 이 이슈가 하는 미국의 다른 뉴스를 잡아먹으면서 그 다른 뉴스 속으로 전부 침투해 있다고 할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공화당 하원 어제 오후에 이제 스티브 스칼리즈를 짐 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의 완전한 지지를 받았다 그는 했었던 사람을 누르고 130몇 대 91인가요? 133대 91인가요? 해서 후보가 되는 투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를 해서 217표를 받아야지 하원의장이 되는데 그 투표는 안 했습니다. 표가 모자란다는 뜻이잖아요. 밤새도록 의원들을 각기 만나서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숫자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겠죠? 민주당이야 당연히 제프리 하킴스 민주당의 하원 대표를 선출을 할 테니까 그렇지만 몇 번이냐가 문제지 그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케빈 맥카티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하원의장 할 때 이 사람이 그 아래서 같이 일을 했잖아요. 스티븐 스칼리즈가 우입으로서 총무로서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본인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 이 표받으려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나흘 동안 15번 투표를 하고 나서 트럼프의 지지까지 받아서 하원의장이 됐을 때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프리덤 코커스 가운데서 몇 명은 프리덤 코커스 의장인 난 짐 조던에게 투표를 하겠어. 그가 후보가 아닌데도 짐 조던에게 투표를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란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짐 조던도 이제 본인이 후보에서 떨어지고 나서는 스칼리스를 지지한다. 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지하니까 여러분도 지지해 주세요. 하지만 프리덤 코커스가 그렇게 노긋노긋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서 난 그냥 짐 조던 지지할래요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22명 공화당 가운데서 217표를 받아야지 되니까 5표 안 받으면 5명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한 2명 내지 3명은 공식적으로 짐 조던 찍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돌발 변수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직 확보되기 전에는 투표에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브 스칼리스는 좀 신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살아남은 사람이죠. 생존자죠. 신체적으로는 요즘은 혈액 암을 앓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거의 총 맞아서 야구 연습하다가 거의 숨질 뻔했는데 살아나기도 했고 지도부는 아주 착착착착 이렇게 올라온 사람입니다. 2007년부터 하원의원을 했거든요. 58살이고 보수입니다. 보수 맞고요. 스티브 스칼리스나 전에 케빈 맥카티 하원의장이나 또 이번에 떨어진 짐 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질한 이 사람이나 전부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은 며칠 뒤에 투표를 했는데 의사당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한 투표가 무슨 투표였냐면 공화당이 주도해서 한 게 그때 백몇십 명의 공화당이 지질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그렇게 해서 폭도까지 보고 나서도 그런 것에 그 결의 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니까 스탈리스 의원도 굉장히 보수고 케빈 맥카티보다 조금 더 보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케빈 맥카티를 내쫓은 맷게치도 만족한다고 하던데요. 어제 보니까 아마 하원의장이 되자마자 어제도 보니까 미국기만 단 게 아니라 이스라엘기까지 같이 달았더군요. 같이 달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지지하겠다. 전폭적으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지금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케빈 맥카티 하원의장보다는 좀 쉽게 일을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공화당은 지금 굉장히 정체성 위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공화당 내부에서 그 내부에서 몇 명이 지도부를 내릴 수 있는 정도면 그러한 내분 같은 것, 정체성 같은 건 어느 정도 조금 다져져야 하지만 그 산을 넘어야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선출할 때도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대통령을 공화당에서 선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좀 정체성 위기가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지지했는데도 지임 조던은 떨어졌고 이건 공화당의 온건파들이 오히려 트럼프가 지지했기 때문에 야 그 사람이 하원의장 되면 어떻게 되겠어? 트럼프 뜻대로 휘둘리겠네? 하면서 스티븐 스칼리스를 지지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두 마디로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6명의 뉴욕이 지역구인 초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역시 뉴욕이 지역구인 조지 산토스 연방 공화당 하원의원 제명 결의안을 지금 내놨거든요. 이건 며칠 안에 처리해야지 되는 안입니다. 엄청난 이야기꾼이죠. 이 조지 산토스가 엄청난 사기꾼이기도 하고 좀 잡범 스타일의 큰 정치적인 뭐 얼만큼을 국가와 뭐와 비밀을 팔아서 얼만큼을 저분이 해드셨어 이런 게 아니라 맨 남의 신분 도용해서 얼마를 훔쳐서 내 어카운트에 넣고 뭐 이런 등등한 그런 거. 그런데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마녀사냥이라고 하고 아주 트럼프급으로 가요. 이 조지 산토스가 35살밖에 안 됐고 정치 초년생인데 난 아무데도 안 간다. 재선에 나간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나를 강하게 지지해 주세요 하는데 재선에 나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권자가 그 이야기꾼의 말솜씨에 속아서 모든 게 다 가짜였다는 것을 모르고 그에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학력, 경력, 가족사 등등등 돈까지 여기저기서 많이 해드셨는데 그래서 재선은 안 될 것 같은데 뉴욕의 초선 공화당 의원들은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참 이중적인 잣대야. 민주당이 5월에 했을 때는 꿈쩍도 안 하고 공화당이 안 해줬고 케빈 맥가띠가 이렇게 숫자가 필요하니까 아유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하게 두자 하고 윤리위원회로 회부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은 뉴욕이잖아요. 뉴욕이니까 바이든이 이긴 지역에 내지는 스윙스테이트에서도 조지 산토스 같은 사람이 공화당이다 하면 이미지가 나빠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하는 것에 지금 결의안을 내는데 힘들 것 같아요.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5명만 하원에서 그런 방식으로 쫓겨났잖아요. 세 사람은 남북전쟁 당시에 남북은 이런 것을 막 지지했다 해서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엄청난 부정부패와 연관돼서 사기, 뇌물수수 해서 쫓겨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쫓아내기에는 좀 너무 규모도 작고 몇만 달러 이런 것 잡범이고 스토리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기소된 건 23개의 혐의입니다. 금융사기, 와이얼 사기 재정정보 공개도 안 하고 유일하게 안 한 의원이에요. 공공자금을 본인의 어카운트로 넣고 이런 것들 해서 법원에 곧 간다고 하고 미국 내 증오 범죄를 말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많아요. 캘리포니아주에 주이시도 있고 이렇게 팔레스타인계도 있으니까 프레즈노 경찰이 유대인 사원, 유대인 빵집 이런 데서 창문 깨지고 뿌리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미 전국에서 있는 겁니다. 뉴욕에서도 텍사스, 워싱턴주에 시애틀 등등 해서 이제 유대인 사원 저희 회사 옆에 옆에도 있거든요. 원래도 평소에도 그 유대사원은 굉장히 보완이 철저합니다. 감시 카메라도 밖에서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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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포인트가 다 보이거든요. 그럴 정도인데 요즘 어떻겠습니까? 폭탄 위협을 받는 그런 강제로 대필하고 봤는데 폭탄은 없더라. 이런 일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무슬림의 최대 단체인 미국 이슬람관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 그런 종교 단체라든가 여러 인권 단체가 협박을 받는다면 똑같은 소셜미디어로는 말도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학교에서 무슬림, 아랍계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고등학교까지도 대학교 캠퍼스는 지금 분열됐고요. 그런 괴롭힘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유대교사원 그리고 이제 무슬림 뭐 이런 종교적인 어떤 플레이스 같은 데에 대해서 순찰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도 또 이제 주이시 피플들과 만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뭐 거의 맹세 수준이에요. 연설을 하면서 미 전역의 도시에서 경찰국이 유대인의 생활의 중심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을 다 강화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등등 아무튼 굉장히 굉장히 이스라엘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계는 거의 안중에도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인플레이션 하면 항상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 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9월 달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뭐 조금 많은 그런 정도거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3.7%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4% 입니다. 그러니까 월별 상승률은 8월 달에 0.6% 였으니까 조금 내려가긴 했네요. 그리고 연간 상승률은 8월 달에도 3.7% 9월 달에도 3.7% 전문가들은 3.6% 를 예상을 했었으니까 조금 올라갔는데 거의 반 거의가 아니라 반은 렌트비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 비용 때문에 그 물가지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품하고 에너지를 뺀 그 핵심 물가지수는 8월 달에는 4.3% 상승했는데 9월 달에는 4.1% 조금 상승폭이 아주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도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이게 다 강하답니다. 그렇긴 해도 앞으로 조금 이것들도 안정될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자율을 다시 인상할까 지금으로서는요 또다시 이자율을 인상할 그런 요인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고민 중이었는데 해서 올리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내년에는 더 공격적으로 이자율 인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죠. 이제 봐야지 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주식시장 괜찮습니다. 요즘에 주식시장 에브리데이 3대 지수가 전부 그린 색깔 보여주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있으면서 너무 아주 극에서 극으로 원하지 않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 그런 정도 그리고 소셜 시크리티국 사회보장국은 내년에 한 7천만 명 정도 그런 소셜 시크리티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요. 3.2%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적네요. 그리고 2023년도에 워낙에 크게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8.7% 였었잖아요. 2022년도에 인상률은 5.9% 그것보다는 좀 작네요. 그래서 만약에 월별 평균 추정치는 아마 받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안 받으신 분들 그렇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받으시면 이 정도 된답니다. 이제 부부가 전부 혜택을 받으면 2,939달러에서 3,033달러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이제 무슨 장애인 이런 분들 2,636달러에서 2,720달러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진다고 하고요. 이 이스라엘계가 정말 대단하게 잘 뭉쳐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이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저렇게 된 데는 책임이 있고 이번 공격에도 이스라엘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팔레스타인계 그런 단체와 다른 또 33개 단체들이 해서 성명을 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그제 말씀드렸죠. 하버드의 총장이었던 레리 서머스도 엄청 비난을 한다 했는데 기업으로 쫙 퍼져가지고요. 억만장자 해지펀드 매니저인 하버드 동문입니다. 빌 에크먼 펄싱스케어 캐피탈 매니지먼트 매니저잖아요. 내가 여러 CEO들에게 압박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단체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다. 학생들 이름을 다 내놓으라고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또 학생들도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34개 단체가 서명을 했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뉴스 들어오기 전까지 5개 단체는 철회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경솔했다. 이런 식으로 취직이 안 된다니까 또 철회를 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클로딩게이 하버드 총장도 하마스가 그 한 잔혹행위를 비난을 하고 학생들도 말할 권리가 있지만 그 학생들이 말한 게 우리 하버드 대학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 대학교는 또 동문들의 엄청난 그 기금 도네이션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버드 대학교의 이슬라믹협회라든가 팔레스타인위원회 이런 데서는 철회하지 않았고요. 뉴욕 법대의 한 학생이 역시 하버드 대학교의 그런 모임에서 내놓은 성명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윈스턴 스트라운이라는 로펌에서 하이어 하기로 됐는데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회사의 가치와 심각하게 이건 상충된다 하면서 학생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채용하겠다고 한 것을 채용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고소하지 않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대학교에서도 학생들 지금 이 전쟁이 길어지고 하면 대학 내에서의 학생들끼리의 팔레스타인 학생과 이스라엘계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학생들은 나름대로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예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서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만 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하는데 아니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 멀리서 있는 전쟁 같지만 캠퍼스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플로리다주도 주의시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판비치에서 연설을 했는데 벤자민 네탄야우 한때 얼마나 친했습니까? 무슨 뭐 대사관도 옮겨주고 이랬는데 벤자민 네탄야우도 비난을 하고 또 이스라엘 정보국도 비난을 하고 물론 이스라엘 지지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는가 네탄야우나 이스라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헤즈볼라 이스라엘은 지금 북쪽도 레바논 그쪽도 걱정할 거야 헤즈볼라 하면서 헤즈볼라 대단히 똑똑해 스마트해 대단히 스마트하다니까 언론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지만 헤즈볼라가 스마트한 건 스마트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팍스가 라디오도 하잖아요 브라이언 킬미드 쇼와의 인터뷰 미리 녹화된 것 같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스라엘이 그런 준비조차 할 필요가 없었어 내가 대통령이면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늘 하는 얘기를 또 했고요 선거가 조작되지 않았으면 누구도 이스라엘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뚱맞은 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디산티스 후보가 아니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하마스를 지지하는 헤즈볼라를 매우 똑똑하다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은 이건 도대체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디산티스는 테러리스트들을 쓰레기처럼 대한다 휴먼 애니멀로 얘기하는 거나 트래쉬라고 얘기하는 거나 비슷하네요 이제 백악관에서는 역겨운 수사법이다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이끌기에는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 잡지 포브스가 며칠 전에 미국 내 아니 400대 부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리스트를 내렸거든요 지난해에 한 6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하니까 그랬더니 포브스에 완전한 사과를 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보 같은 기자들이 나를 치고 있다 등등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아무튼 그런 말을 하고도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되고도 공화당에서 지금 최고의 위치의 대선 후보가 돼 있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 그런 사람을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은 대통령으로서 지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까지 드리겠네요 지금 한 10초 정도 남았으니까 포브스의 편집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쓴 책 보세요 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책 봤거든요 팩트체크 하면서 보세요 이런 얘기하더군요 내일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